어 야 짱혜진 너 언제 오냐? 아니 애를 막 껴놓고 자리를 비워버리고 우우우우우우우 지하애 삼촌이 미안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알았어 난 오늘 친구랑 소요할 수 있다니까 내가 얘 놔두고 못 나가잖아 어 어 임종 어어 어 지하이 어 지하이 미안해 나 지금 애 보고 있어서 지금 못 나가 어? 여기?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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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가면 벤 누르지 마라 진짜로 저러고파 음 남편이랑 잘 못 받자. 옳지, 옳지. 잘 좀 짜고 있어. 다른 방법. 이 새끼가 배를 누르지 말랑이네. 한잔에, 한잔에, 한잔에 갈려보자. 너흉이 하라고 했겠다고 네? 니가 아이가 어디서 온 내가 아니라 우리 조카, 내 동생 아 니 동생 저놈? 지금 밤에 자고 있어 자! 아 우리 조카 용돈 줘야지 개운가야 옳지 어디? 방금 겨우 재웠어 나도 방금 겨우 샀어 화복 조파랑 여기서 술 먹고 왜 바로 깰 것 같아 그럼 나 다른 애들이랑 먹네 일단 뭐 내 동생 금방 온다거든 잠깐 기다려 나가서 아 진짜 조용하게 먹어 그러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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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먹지 말자. 족서 족서. 오케이. 이거 좋아하는데. 맛이 안 나네. 진짜 맛있다. 아! 끄덕끄덕 야 이거 영상맞냐? 봐봐 쏘리 쏘리 아 맞다 다음 해볼게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야 안 잤었어 소리가 어차피 큰거야 인마 아 시원하다 소리 안나게 물 잘 내렸나? 뭔 소리야? 물 안내렸는데? 냄새 때문에 깨면 어떡할라 어차피 애기 똥이나 내 똥이나 냄새 똑같아 오 응 아이씨피 아이씨피 아오 무슨 표시냐 알람이 울려? 오전이라고 헷갈렸어 아오 아이씨피 아이씨피 잘 따라 초콜릿값 오일 먹어 좋아 이 여자의 장소는? 이 여자의 장소는? 진짜 장소인데? 치산을 왜 했지? 어떻게 하는 거야? 가만히 있어! 조용히 해! 내 괜찮아! 대성시 왔다! 대성시 왔다! 왜 돌아왔냐? 내가 불렀어. 마라! 냥을 위해